아르잔타가 인정한 알테이아의 마지막 희망인 너에게 드래곤의 사명을 지키지 못한 나를 대신해 알테이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드래곤을 대신해 부디 모두의 알테이야를 지켜줘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해 미스트랜드의 존재들을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네가 베스티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수록 그녀의 증오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네 앞을 막았을 거야 그들의 의지는 곧 베스티넬의 의지니까 치열하고 긴 전투가 되겠지 하지만 분명 알테이아의 의지를 잃는 자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 믿어 그리고 난 그 끝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찾아올 그곳에서 주의 눈을 감사드립니다